5월의 첫 거래일 롤러코스터 장치가 연출이 됐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건 회장은 예전에는 미국 경제가 좀 먹구름이 드리웠다면 이제는 후폭풍이 두렵다, 허리케인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6월에는 사실 좀 다른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살짝 국내 증시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5월 말경은에서 뉴욕장 그리고 국내장까지 분위기가 꽤나 나아지는 형국이었는데요. 한 2월의 일간의 뉴욕장은 급락은 아니었습니다만 시장은 변동을 크게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내용들 들여다보면서 6월장에 대한 전망의 이야기 같이 담아서 오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사이에 들려왔던 소식들 좀 점검을 해보죠.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경제 허리케인 코멘트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확인이 됐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 연준 너희에게 모든 힘을 실어줄게 라고 입장을 밝혔죠. 이 말은 즉슨 모든 힘 줄 테니 인플레 잡아 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행보가 조금 더 거세질 수 있다라는 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과거 인플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내 발언은 실수였다. 오판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부각됐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다시피 제임이 피 모건 CEO는 연준의 통화 긴축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 허리케인 이야기를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나온 발언들도 약세장에 지금 랠리에 좀 불과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은 더 불안의 요소를 키우는 목소리들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금리 인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국채 금리의 변동도 확산이 됐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눈에 띄는 흐름이 나온 건 또 천연가스였습니다. 천연가스가 7% 이상 뛰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오일 수입 금지 이슈와 중국의 봉쇄 해제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또다시 에너지 관련 이슈로 귀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도 그러한 맥락의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 전반의 종목들이 그렇게 탄력이 있지 않았어요.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조금 빠지는 흐름이었죠. 한동안은 좀 나아졌던 이 문제적 요소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러 내려가고 채권금리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 흐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거죠. 유가 상승이 연 이틀 이어지면서 엑소모빌과 같은 에너지 관련 주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앞서 확인하셨다시피 천연가스의 폭등 관련한 종목군의 급등도 있었습니다. 또 국내에서 가스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에 분명 변동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JP Morgan CEO의 경기 허리케인 발언으로 인해서 금융주와 그리고 여행 항공 쪽도 오늘 조금 낙폭을 키워나가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쏟아졌었던 주말이 아니죠. 저희가 쉬고 있는 사이에 쏟아졌었던 이슈들 점검을 해보면요. 기다렸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승용차 차량 취득세를 50% 인하하겠다. 자동차 쪽 그동안 타격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이거 살릴 거야 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상보다 넓은 범위의 자동차에 해당 조건들이 들어가게끔 부양 의지를 더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다렸었던 전기차 하향 정책 내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26개 기업이 참가해서 71개 모델 소비 촉진의 움직임이 나올 건데요. 과거에 이 전기차 하향 정책 자동차 하향 정책을 내놨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전달을 해드린 바 있었죠. 5월 18일 경이었습니다. 2009년에 이 자동차 부양책이 있었는데요. 2008년과 2010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거의 천만 대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이 부양책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 로컬 업체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기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컬 업체 향 매출 비중이 있는 국내 업체들은 결국 천보와 후성 또 우리 산업만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오늘 시세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또 결국 에너지를 외치고 있고요.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종목군들도 거의 다 에너지 영향권에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가 또 금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장에서 또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요. 원전주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사실 최근 한 달 동안은 보시면 좀 등락이 엇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5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에서 이렇게 빨간불을 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 종목이 약과권으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전기전, 우진,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은 저희 김충성의 장단맞춤 그리고 매매기술에서도 미리 선점해서 또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시세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재파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체콘인데요. K원전 수출이 과연 체코에서 부활할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조 원 규모의 체코 두 코반이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찰 초기에는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더해져 있었는데 체코 정부 측에서 안보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 두 국가를 제외하면서 한미프 이렇게 3파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한국이 입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2024년에 최종 입찰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한미 원전 동맹 1호로는 지금 폴란드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폴란드에서도 40조 원 규모의 원자력 건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미가 만약에 원전 동맹을 맺는다면 역시나 유일한 경쟁국은 프랑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미 원전 동맹의 1호로 가장 유력한 게 폴란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네덜란드라든가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필리핀 등등에서 지금 한국 원전 사업이 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죠. 사우디 원전 사업도 다시 물꼬를 트나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5월 31일에 한국에게 원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는 한국의 원전 첫 수출 사례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운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 등에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 이 사우디 쪽에는 별다른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이란의 핵 발전을, 핵 개발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사우디 원전 사업에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원전 동맹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렸던 부분인데요. 내용은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알고 계시듯이 친원전 쪽으로 돌아선 부분도 국내 원전 사업에게는 호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후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그리고 영국, 체코까지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해진 소식인데요. 저희가 쉬는 사이에 전해진 뉴스가 있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SMR 개발에 4천억 그리고 원전 해체 기술에 3,500억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산업부와 각의부가 원전 R&D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2028년까지는 3,992억 원을 투자하고 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는 2030년까지 3,482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나와 있었던 신청했던 지원 규모 대비에서는 각각 1,840억 원, 2,184억 원가량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쪽에서는 영구 정지되어 있었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해체 기술 개발만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원전 쪽도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더라고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가 한가득한 상황인데 원전주들이 지금 한 달 동안은 조금 또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한창 대선 때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원전주를 지금 다시 기대해서 또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새 정부에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만쌤은 원전주 쪽에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다 긴 시각을 활용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여러 변수들도 있을 거고요. 엄청나게 끌고 가주는 대장주가 무엇인가 확신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매도 어려워지겠죠. 차트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원전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전략 챙겨볼 거고요. 결국은 또 에너지 얘기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도 또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유럽의 천연가스 41%가 그동안 러시아에 의존했었는데 이 부분이 막혀나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원전 그리고 급등하는 천연가스 그리고 관심 받고 있는 신재생입니다. 에너지 지형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나 지금은 과정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폭도 좀 크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신재생에 대해서는 5월 중순경부터 관심도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 업계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CCTV에서는 2020년, 22년도에 태양광 설치량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EU에서도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자라는 정책과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태양광 이야기는 저희가 굉장히 자세히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풍력 쪽 이야기도 코멘트를 좀 해보면요. 정부가 역성장의 아이콘인 풍력을 조금 강하게 품고 가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찰 제도도 도입하고 있고요. 밸류체인 고도와 수출 확대 혹은 해상풍력을 위한 자리까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알아보고 있다 이런 소식 등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지난 거래일에 주가가 태양광과 풍력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도 확인이 됐었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조금 더 강하게 추가된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RE100이라고 해서요. 지금 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을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100% 만드는 글로벌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미 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한 2년 전부터 SK그룹을 필두로 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삼성이 이쪽을 뛰어들 것인가 이 캠페인에 가입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기다려라 우리 조만간 관련해서 큰 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 때문에 삼성이 뛰어든다. 삼성의 무게감은 상당하죠. 그러니 결국 신재생에 조금 더 모멘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흐름을 좀 보시면 태양광 쪽의 주가도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괜찮았고요. 풍력 쪽의 주가는 그날 더 강했죠. CS 베어링은 20% 이상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군이 모두 다 장초 대비해서는 탄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점은 이겁니다.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때는 장단기 전략이 조금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하나솔루션은 장초 대비 살짝 탄력 둔화되고 쭉 가는 흐름이었으나 OCI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급등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지난 거래일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다른 변곡이 될 수 있고 길게 끌고 가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인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날 풍력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줬던 이슈는 이거였죠. 정부 측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풍력발전 ESS로 재활용할 것이다. 이런 업무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풍력주도 강하게 올라갔고요. 폐배터리도 조금 탄력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죠. MPC, 코스모 화학, 영화테크 등의 종목들 빨간불을 켰었는데요. 상승부는 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기는 했었습니다. 폐배터리 이야기도 최근에 한 두 달 사이에 꽤나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제 또 막 추가된 이슈가 이겁니다. 한국무역협회 측에서 지금 전기차 양산한 지 10년 정도 됐다. 그러니 곧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이다. 우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를 환경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폐배터리 시장도 이제 곧 66조 원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각 업체별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단기적인 시세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길게 본다면 어떤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어떤 2차전지 쪽 종목도 있었고요. 현대차나 이런 LG엔솔과 같은 큰 종목도 있었는데 각 기업 내에서 폐배터리 관련한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 정리한 거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나안가나 짤막하게 보고 갈게요.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법정 간염병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거래일에서도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추가된 소식은 여름철에 세계보건기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관련주가 시간 외에서도 일부 또 올라갔었는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죠. 네,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에서 우크라 재건 쪽에 1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5월 31일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이 6월 1일부터 상하이 봉쇄 전면 해제에 들어가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글로벌 SM은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일부 면세점이나 화장품 관련주 등 리오프닝주까지 힘을 받았는데요.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일단 재건 관련해서 한 8천억 정도 자금 지원 얘기 나왔으니까요. 오늘 또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이슈 담아서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면 급락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지수가 내리긴 했어요. 그런데 급락은 아니었습니다. 뉴욕장 어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마이너스 1% 정도면 이제 그래도 그냥 괜찮네. 이제 다들 하락에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즉 바닥이 잡혔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매도세가 생각보다 이전만큼 강하게 나타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만 제시가 된다면 밑에보다는 위쪽이 많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중국 혹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어떤 액션이 있기 전까지는 관련 이슈는 아무래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전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관세 철폐한 부분들이 반영이 조금 된다고 하면 6월 FOMC 혹은 6월 지표 발표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있다면 충분히 반등의 요소는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판을 깔아준다고 파워리장과 엘린 제넛한테 너네 전폭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중간선거 전까지 꼭 인플레이션 잡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은 좀 도끼를 품은 파워리 또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연지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막 엄청 장밋빛만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 그런 부분이 안 잡힌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심하자. 너무 이제 과대한 하락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너무 과한 상승을 기대하는 부분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를 품은 파월 의장의 앞으로 행보가 조금 부담 요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나치게 비관론을 펼칠 만한 새로운 악재는 또 없는 상황이니까요.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전략 중 첫 번째로는 원전 이야기 또 뭐 각국에서 원전을 발주를 할 것이다. 우리가 수주를 딸 것이다. 이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주에 대한 전체적인 뷰는 어떠신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원전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내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섹터는 뭐예요? 사실 원전 기사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보면은 긍정적인 기사밖에 없는데 주가가 안 간다.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은 한 번 정도 반영이 다 돼서 이제는 조금 이제 상승에 대해서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기사들도 이제 시외 시간의 거래 이전에 다 나왔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삭감했던 부분들에서 일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SMR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SMR은 미완의 기술입니다. 너무 막 SMR, SMR이 너무 좋아. SMR이 최고야. 이런 말보다는 SMR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다 나왔는데 이제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던 부분이고 분명히 기술 개발이 좀 뒤처졌던 이유는 리스크까지 존재했던 부분이 있고 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원전 발주에 대해서 조금씩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태까지 올랐던 기업들이죠. 서전기전, 한신기계, 그다음에 우진 같은 기업들보다는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등 한전기술 등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한 번 정도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워낙 안 갔습니다. 여태까지 원전주들이 다 오른 거 보면 사실상 테마성 이슈를 지닌 이전의 사업자들이 많이 올랐고요. 사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실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탄력성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이들도 한 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럼에도 소형 원전, SMR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조금 이제 흥의 앞으로의 흥의 원전 폐기물 처리 관련된 기술이 향후 향방을 가릴 수 있는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폐기물 관련주로는 오르비텍과 우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 원전은 그래도 시세분출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전만큼이 엄청난 광폭적인 상승보다는 그래도 한 번 이전 직전 고점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럴만한 재료들은 깔아져 있고 이제는 주가 탄력성이 나오길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대형주도 한 번 정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형 테마주는 이제 원전 폐기물주 오르비텍과 우진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추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얘기 주셨고요. 기대 수익률을 엄청 높게 신고가 달성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난 전 고점을 터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 일부로만 추려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재생 쪽은 저희 진만쌤과 할 얘기가 많아요. 지난 목요일에 진만쌤과 딱 전략을 챙겼었고 그때 당시에 태양광도 괜찮긴 한데 풍력 쪽이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지금은 이라고 얘기를 주셨고 지난 거래일에 풍력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에이스 해볼까요? 네. 풍력이 가장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역성장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해상풍력이든 지상풍력이든 주민들의 좀 반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죠. 원전을 이제 개발을 해서 다시 실제로 짓는다면 2, 3년이 걸린데 그 사이에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수급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전력을 채우려면 바로바로 풍력 쪽으로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좀 금요일날 좋은 수익률이 나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직도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사실 한국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태양광은 이제 해외 수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현재 구간에서 너무 좋다.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앞으로도 상승 탄력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짧게 짧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정말 긴 호흡으로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때까지 정말 큰 탄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워낙 아직 이전에 직전 고점의 중간 정도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멀었다. 이제는 정말 나중에 이제 올라, 이제 좋다고 또 하니까 또 사야지 보다는 이제 한번 매수를 하면 정말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모멘텀이 정말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CS 윈드를 필두를 해서 다시 당연히 대장이 이렇게 가면 밑에 있는 후발 투자들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CS 윈드의 풍력 중 CS 윈드의 주가 추이를 보면 CS 윈드가 오르네 그러면 밑에 낙수 효과는 더 크게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풍력, 가장 아직도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시세 분출을 안 한 기업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태양광도 소외시키기보다는 태양광은 한 번 정도 이제 엄청난 시대로 분출을 했기 때문에 며칠 쉬어가다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어가다가 다시 우상향할 수 있다 태양광이 얘기 주셨고 풍력은 완전히 이제 전력 수급이 채워지기 전까지에 분명 신재생을 채워나간다면 풍력 쪽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 강조해 주셨어요. 저희야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이미 신재생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받아봤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풍력이나 신태양광 이제 사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미 5월 20일에 CS윈드 픽했고 20% 수익이 났어요. 보유자분들 전략과 신규 진입자 전략을 짤막하게 한 줄로 주신다면? 네. 만약에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다. 이전에서 조금 수익률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펼지 마시고요. 저는 CS윈드 같은 경우는 앞자리가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신규 분들은 지금 사야지 라는 말보다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힌트? 이제 태양광이 쉬어갈 때를 공략을 해보자. 이제 태양광이 조금 쉬어갈 때 태양광을 다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시 교체가 되겠죠. 풍력이 또 쉴 때는 풍력을 다시 공략을 해보는. 이제는 수시를 분출한 종목에 잘못 물리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존재하지만 앞으로의 싸움은 평균 단가가 얼마나 낮은지 그 싸움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타기보다는 테마가 살아있지만 조정이 얼만큼 이쁘게 일어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셔서 저라면 한 템포 쉬어갈 때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이미 현재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게 짧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길게 한 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쉬어가는 순간이 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짧은 호흡보다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기간을 좀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일단 하나솔루션과 CS윈드, CS베어링 이런 쪽에 관심도를 높여주셔서 저희는 일단 수익이 난 거는 긍정적이네요. 자, 폐배터리 얘기 살짝 하고 갈게요. 폐배터리도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한국무역협회 의견을 보니 괜히 또 관심이 가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쪽으로 제대로 자리가 잡힌 게 아니라서 투자가 괜찮은지 싶어서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세몰이하기는 정말 좋은 테마입니다. 워낙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붙일 때 재료를 붙이기 너무 좋은 케이스죠.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술력도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실체가 이전부터 제가 제시드렸던 거는 정말 테마성 이슈로 하기는 좋지만 실체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개념보다는 현재 단기 시세를 줬을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을 쓰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맥점에서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딱 지금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 시세를 분출하기 직전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재료만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게 어제 나왔던 리포트죠. 그런 한국무역협회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얼만큼의 유동성이 폐배터리 시장에 들어올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보시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발표를 다 했는데 그 안에 폐배터리 사업을 한 것도 충분히 몇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거리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이 정도면 준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만약에 오늘 장에 쉬어가게 된다면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많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만스픽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증설이 기회다. 제가 조만간 이거 한 번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우리 진만쌤께서 해주셨어요. 증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증설이 물론 돈이 들어올 거고 들어온다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만 자칫해서 증설을 해놨는데 수주 못 받으면 그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증설이 더 좋아질 버팀목이 될 거다 하는 기업 어디예요? 네 사실 이것도 민영일코님이 준비를 하시다가 제가 날름 찾아왔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증설한 기업들은 현재 금리 인상식이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되게 좀 꺼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 현금 유부력이 높은 기업들은 바로바로 돈을 쓸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전환사체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설한 기업들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이 잘할 수 있으니까 증설을 한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함께 세 종목 정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성DS는 또 증설을 했습니다. 이제 기판 쪽은 이제 워낙 잘 다루시기도 하겠지만 기판 기업들이 최근에 또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먹거리 혹은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증설한 만큼 바로바로 효과가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해성DS는 5월 27일 날 또 다시 시선 투자 공시가 나왔고 저는 이 공시를 바탕으로 다시 신고가를 충분히 뚫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스코케미칼도 5월 27일 날 양극재 제조 설비 증설을 했는데 이날 빠졌습니다. 이날 강한 장대의 은봉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우리 현재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도 이런 증설을 바탕으로 이제는 돈만 벌면 됩니다. 그동안 포스코케미칼은 돈을 못 벌어서 많이 못 갔는데 이제 돈만 벌어서 즉 영어 이익률만 맞춰주게 된다면 정말 달리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익QNC도 4월 19일 날 쿼츠 제조 공장을 신설을 했는데 쿼츠도 생각보다 정말 수요가 많아서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증설한 원익QNC는 당연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정말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집력이 나타나서 한 번 정도 돌릴 때 혹은 지금부터 천천히 한 3일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그 위로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존재한다. 한 번 정도 신규 매수도 그로 해보자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증설 공시가 정말 많았었는데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친절하게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 그 가운데서 선별 작업까지 도와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맛생과 더 개별적인 이야기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전반의 전략 진맛생관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